어! 민서다! 이쁘네 이쁘네 어머나 결혼해 저거 내 친구다 아 그래? 어 엄마도 있는데 엄마 안녕 왜 부끄러워 아 참 그러세요 나를 민서랑 데이트 또 해야돼 오올 밥 먹고 있어요? 어떻게 알았지? 오 뭐야 어떻게 알았지 저희 김치찜 먹었어요 지금 먹어도 되나? 어색할 때 나오는 표정 뭘 그렇게 맛있게 먹니? 뭐 보여? 아까 뭐 먹지 않았어? 아 두부 먹자 아 고맙다 여기 아래에 김치찜이 있어 보여주세요 보여주기에는 비주얼이 지금 안 좋아 하하하 하하하 라이브방송 희신님이랑 병모님이랑 질투가 더 심한 사람은 누군가요? 나는 질투 같은 거 안하는데 질투 질투? 질투가 난 뭔지 몰라? 질투? 먹는 건가? 너 하는 거 통화하면 남자 소리 들리면 왜 그 누구야? 왜 언제? 언제? 깻잎 문제 아 깻잎 딱 너까지 누가 때려 그래 여기까지 그러니까 잡아주고 잡아주고 걔 떼었잖아 아 잡아 줄 거야? 아니 이거는 이거는 딱 잡아주고 떼었고 잡은 걸 내가 떼서 먹는 거지 내가 먹으려고 잡는거였어 잠시만 이거 잡는다고 하는게 아니라 야 다른거 새우 새우 까준다 와 나 절대 못 참지 새우 까주면서 평소에 새우 좋아하지 매트 치퍼 올려 왜 올려줘 지퍼를 올려준다 롱패딩 지퍼를 올려준다 롱패딩 지퍼를 올려준다 아휴 아휴 어머 크림이 왔네 크림이 크림이 뭐 뭐 나 데리고 올 수 있겠지 이리 와봐 엉덩이만 받쳐준다 엉덩이만 받쳐준다 엉덩이만 받쳐준다 엉덩이만 받쳐준다 그냥 사람처럼 안아 두고말도 콩이 안아야돼 고마워 크림아 너 세수 아니어서 못생겼다 이리 와봐 크림아 크림아 그냥 안우면 돼서 이렇게? 응 크림아 방금 좀 하고 있어 아 안우면 돼 엉덩이만 받쳐준다 건빛이나 건빛이 어떻게 안지?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안고 엉덩이를 받쳐 들고 받쳐? 응 먹는거 아니겠지? 물질을 몰라 엉덩이에 받쳐줘야지 할수있어 할수있어긴 해봐 할수있어 할수있어 못앉는다 고양이 고양이 무서워하는게 사실였나?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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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안되 위용이 대리버 대리버 대리버? 콩이? 응 콩 콩 콩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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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kinda 아일리 고양일 Spred transport 고양일 콩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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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뭐야? 콩! 콩! 하이콩! 콩아 콩이... 2050년생 20년생? 콩이 말고 또 있지 않아? 크림이랑 두부 그래 크림이랑 두부 난 싫어 미안해 미안해 이따 콩이 줄게 콩 줄게 콩이도 털 많이 빠질 것 같다 엄청 많이 빠져 야 안보여 지금? 잘 안보인다 진짜 많구나 콩이 인사 한번만 해줘 콩아 인사해달래 오빠가 여자애구나 오빠라고 하는거니까 응 잡혀왔어 콩이 인사 콩이 안녕 잘가세요 안녕 드디어 나 처음봐줬어 안녕히가세요 네 안녕 재밌게 놀아 안녕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이고 콩이 나 아까 콩이를 안 왔다가 지금 내 피부에 콩이로 이거 봐 응 여기 있다 고소하고 있어서 가 야야 니네들 끼를 응 사랑하면 앞에도 뭐하니 서로의 장점이 궁금해요 서로의 장점이 궁금해요 석이는 항상 긍정적입니다 힘들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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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야 아니 무서워 희지는 잘 기다려주고 잘 웃고 잘 먹고 잘 먹고 잘 먹으면 됐지 보자 보자 경호타임 해주세요 아 갑자기 멀리가 어우 속이 안좋아 있는 것 같아 김치찜이 석아 스피크 잉글리쉬 프리즈 vos 날씨 shirts 너의 내려와 카메라가 으흑 기 pure 소울말 제가 줄여주세요 소울말 이거 소울말 아닌가? 이거 소울말 아니야? 유명하고 해줘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블루베리 스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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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그렇게 어디까지는 어디까지는 이라고 하는거에요 혼자서 촬영시키는거죠 진짜 너무 예뻐서 그래요 인심이 못해 그게 자기는 가만히 있네 왜이렇게 뜨거워 더워? 응 재민이 재민이 아 너무 더워 탈 올려 에어컨을 켜면 너무 시끄러워서 끊는데 찜질거니 찜질거니 왜 이렇게 핑크야? 찜질거니 나 몰라 요즘 더워서 그런지 더위 먹어서 그런가봐 엄청 빨개 응 덥다 진짜 야 근데 진짜 더위 먹겠다 응 계속 빨개지 나 더워 아 덥다 야 진짜 밖에서 진짜 덥다 진짜 덥다 아니 집도 지금 더워 에어컨을 지금 못키겠어 응? 끊어올까봐 에어컨을 못키고 있어 아 그래 석이 엄청 더운거 같은데 땀 흐르는거 아니야? 응 땀 흐르는거 아니야? 잘 나는거 아니야? 이제 꺼야되겠다 우리도 어머머머머 우리 커플 모자 우리 커플 모자 이쁘지? 폴로 폴로 야 코가 지금 고양이털 묻었다 응 여기 응 응 콜라